한지민의 비하인드 오케이 끝났어? 오! 이 정도쯤이야 오늘 큰 거 배웠네 한지민의 비하인드 한지민의 비하인드 안녕하세요 뉴질리 모델 배우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집에 상태가 이렇게 있잖아 잘했어 이제 집에 상태가 이렇게 있잖아 잘 어울려 한지민의 비하인드 한지민의 비하인드 면면 딱 비밀 구멍 매니저 미니저 ст 바로 택배 택배 청 Gore 민지 덕 왜 찍는 거야? 떡볶이 찾아 헤매는다. 떡볶이 끝났어. 근데 떡볶이가 어디 있는 거야? 떡볶이 핫도그. 제가 퍼 드리겠습니다. 얘들아, 많이 먹을 거지? 군침이 막 돌아. 나 안 먹을 건데. 우와, 쟤 맛있게 생겼다. 떡볶이는 다음날 식은 채로 먹어도 되지. 나는 양심에 찔리니까 메추리알과 간헐적 단식하거든. 너네 핫도그 줄게. 촬영장의 꽃. 배운 거라고 이것밖에 없어. 경지하면 아니다. 떡볶이 잘 보이게. 오! 이런 거구나. 언니 힙하게 진짜. 예보편 너무 웃긴 한데. 어떡해? 미처 걸렸어. 결영장면이 있었지. 아 저것도 있었지 짠. 하나씩 오는구나. 인터뷰식으로 나왔다 맨 끝에 질문이 여러 개 했는데 갑자기 두 분이 연인사이신가? 저 얼굴 봐요 이랬는데. 두 분이 혹시 연인사인가요? 제 얼굴 봐요. 애들이 있는데 그거 나온 거야. 우리 추억이 떡볶이 이런 게 있잖아. 요즘 애들은 추억이 뭐일까? 학창시절에 많이 먹었었지 그 뭐야? 떡볶이. 떡볶이도 너네도 있었어? 우리 조카는 막 콜라 위에 팩콘치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야 운병이 같은 거 하면 꼭 사줬는데 아 진짜? 운병이 때는 솜사탕이지 번데기랑 번데기 번데기랑 토라 언니 이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 여부를 이렇게 방금 그럼 그냥 먹어요? 땡! 언니 회수인데 맛있더라 오 맛있겠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얘 나타난 거죠? 머리 붙여서? 예뻐서 가보실까요? 이거 한번 해볼래 아 이렇게 엠징이 엠징이 폰! 이 정도쯤이야 폰! 이 안에 안에 계획이 있어 맞아요 이런 걸 누가 개발했을까? 이런 걸 누가 개발했을까? 안 봐 어 좋은데? 그래? 다가왔다 너무 무서워 오! 너무 잘 찍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큰 거 배웠네 오늘 큰 거 배웠네 오늘 큰 거 배웠네 오늘 큰 거 배웠네 아 맛있겠다 고마워 조금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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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